인천 지역의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인천에선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피해 신고 24건이 접수됐습니다. 만수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등 배수 지원이 대부분입니다.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상청은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집안이 약해진 상태라며 산사태와 안전사고 등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